나는 걸그룹 활동을 하느냐 마느냐.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. 본인의 후회가 없으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보라는 얘기를. 내가 잘 아는 트롯 걸그룹 출신 누나가명이 있거든요. 누구예요? 박군 와이프라고. 다 누구라고. 혹시나 한번 해 봐. 괜찮으시면 임정 씨가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선배님 저 박군입니다.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도장깨기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일단. 톤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? 원래는 사실 누님이었는데 이제. 네 맞아요. 제수 씨가 됐어요. 저희 줄여서 누수님이라고 부를게요. 누수님. 오늘 사실 저희 이제 참가하신 분께서. 네. 그 트롯 걸그룹 활동 제의를 받으신 분인데. 아 네. 트롯 걸그룹. 그렇죠. 이제 1세대 출신이시니까. 조언 같은 거 해 주실 거 있으면.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 연결했는데요. 네. 그냥 넷이 있으면 사실 양보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저희 넷이었으니까.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건. 진짜 그냥 혼자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게 많이 양보해야 되고. 타협도 해야 되고. 진짜 파트 정하는 거서부터. 이동할 때 행사 얘기 나왔으니까. 행사 갈 때 자리 배정. 차 안에서 자리 앉는 것까지. 본인 걸 먼저 생각하고 출발하면 안 돼요. 사실 그러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결혼 생활은 어때요 진짜 요새. 뭐 그냥 연애하는 것 같아요 아직. 왜냐하면 얼굴을 자주 못 봐요. 아 바빠서. 너무 바쁘게 또 나가시고. 각자 또 바쁘게 하고 있어서. 집들이에요. 아 네 오세요 오세요. 언제든지. 언제든지 오십시오. 둘도 잘 못 만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. 아니 뭐 그냥 저 혼자 있을 때. 아 오늘 끝나고 가도 돼요? 선배님 전화 받았습니다. 알아서 녹화 잘하고 어때요.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 뚜수 씨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얼른 끊어도 되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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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